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위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4차 백신 접종이 현실화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접종 허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는 주요 백신 중 하나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한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방침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4차 접종 허가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로 허가 여부는 4차 접종이 3차 접종 후에 약해지는 분자 면역 체계를 강화해 코로나 증상과 중증 위험을 줄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FDA는 또 허가 전 해결해야 될 문제로 4차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연령층으로 할지 또 표적을 오미크론 변이로 할지 백신을 다르게 제조해야 할지 등을 꼽았는데요. 그 밖의 4차 접종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접종 앞두고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 코로나 백신 앞으로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으로 자리하면서 이제 매년 독감처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모더나의 폴버튼 최고 의학 책임자는 결국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스터샷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전 세계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앞서 미국 FDA는 검토 중인 4차 접종이 허가가 된다면 4차 접종의 시기는 많은 사람이 매년 독감 백신을 맞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저항이 덜한 올 가을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추가 접종이 허가되더라도 부작용을 비롯한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벌써 1, 2년 사이에 4번의 접종이 이루어지는 터라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중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처럼 전염력이 강한 변이에 맞서기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4차 접종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억이 많아져 달려라 하니가 영국 가방에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학창 시절 TV 속에서 늘 마주하던 하니가 영국 유명 브랜드의 새 얼굴이 됐습니다. 영국 유명 패션 업체인 JW 앤더슨은 올해 한국 만화 달려라 하니 캐릭터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최근 자사 소셜미디어에 달려라 하니 캐릭터가 찍힌 가방을 공개했는데 사진 한 장에는 하니의 얼굴이나 운동화 끈을 묶는 모습이 찍힌 작은 손가방과 또 다른 사진에는 알록달록한 샌들과 하니의 얼굴이 찍힌 다른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하니가 도배된 이 가방은 JW 앤더슨이 올해 가을 겨울용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나라별 인기 캐릭터를 제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자래 요즘 브랜드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앞서 스페인 패션 브랜드 로에벤은 일본의 지브리 만화 영화 캐릭터들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달려라 하니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육상성성 성장에 가는 인물이죠. 하니만의 활발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의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성장애를 함께한 하니가 영국에서 패션계를 주도하는 또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지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외국은 새로운 캐릭터로 보이겠지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좀 레트로 상품처럼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도강산 문제인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이 세계유산에 추천한 것이 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좀 강경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도강산의 세계문화에선 추진을 두고 일본 정부가 부단위도 공을 들여왔었죠. 세계문화유산 추천 강행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천 대상의 노형 역사가 담긴 일제강점기 시절은 정작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비판 강도도 꽤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국내 여론과는 달리 정작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다수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세계문화유산 추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 노동화 현장이라면서 한국이 등록에 반대하는 사도강산을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추천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얼마나 됐을까요? 19.6%를 기록해서 5명 중 1명만이 정부 결정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사도강산 추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죠.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사이에도 우익 성향의 상계신문이 비슷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때는 사도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답변이 53.8%를 기록했고 추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33.9%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추천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일본 여론도 반대한 의견도 꽤 있었는데 막상 추천을 하고 나니까 여론이 훨씬 더 강경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사도강산의 추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전 총리인 아베 신조 등 강경 우파 정치인들이 추천을 지지하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강력 압박했고 후미오 내각은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사도강산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둘기파로 알려진 후미오 총리가 강경 우파 세력의 공세에 밀렸다는 해석이 뒤를 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7월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늘어가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정치인이니까 선거를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좀 겸허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